이항영의 월가이드 V자 회복력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 모르겠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9월 시장의 통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뿐이라고도 강조드렸지만요 그만큼 계절성이란 유인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워낙 오랫동안 역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심도 있을 때고 반대일 경우는 기대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도 예외 없이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지난달에도 8월 초에 제일 먼저 시장을 내려가게 가장 기폭제는 아시다시피 ISM 제조업이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이 지표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온 거 낮게 나온 거가 일단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3대 1수 모두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막판에 약간 꼬리를 들었지만 큰 의미는 없이 흘러내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ISM 제조업 PMI가 되겠는데요 47.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달보다 높게 나왔지만요 5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보다 좀 아래를 있던 기준치는 50이거든요 50이하였고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온 것은 좀 아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월달의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928년 저희가 1926년, 28년을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S&P 여백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후 보면 9월이 가장 안 좋았다 3개월이 안 좋았고요 특히 9월이 가장 안 좋았고요 특히 선거가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는 9월과 10월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의 모습이 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하는 분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서 미국 주식을 다루다 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5년만 보겠습니다 이건 1928년에 어떤 100년의 역사고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9월달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특히 2022년의 국가가 그때는 한 달에 한 10%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바닥을 확인했고 블루마켓을 돌아섰지만 여하튼 9월달이 최근 5년만 더 안 좋았다는 거죠 9월 한 달에 그럼 최근 20년치와 최근 10년치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아래가 10년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5년은 조금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그림은 딱 9월 한 달이 되겠고요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거가 첫날은 좋지 않았고요 조금 지었다가 반등하다가 9월, 어제도 말씀드린 9월 하순 있죠 9월 하순은 1년을 24번으로 놨던 상순, 12달을 나눴 때 보면 가장 안 좋았던 달 15일이 앞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고른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럴 때 뭔가 이런 지표가 안 좋다면 많은 분이 뭐라고 할까 먼저 좀 팔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특히 개인 투자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과 올해 어쩌다 얘기하는데요 작년과 올해 똑같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어제까지 보면 작년 9월 2일까지죠 17.6%가 올라갔고요 올해는 18.4%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년의 그림이거든요 작년의 노란색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두 달, 두 달 정도 지난 시기인데 딱 저 때입니다 그때도 한 10월 18일, 10월 26일 그때가 최저점이 나왔던 때인데요 이번에도 혹시 똑같이 가면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의 해석 보겠습니다 슈퍼 긍정론자이자 작년 올해 주식을 가장 정확히 맞췄던 사람은 자타공인 펀드 스트레스 탐리가 되겠는데요 탐리조차 향후 한 8주에서 10주 동안에는 7에서 10%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에 계절적 요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금리가 첫 번째 인하면 뉴스에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고용지표가 이번에 지난해부터 좋지만 고용지표가 더 좋게 나오면 금리에 대한 하락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지금 고용시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7에서 10%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는 지금 이건 하락 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퍼 샌드라는 또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9월에도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계절적 약세도 불구하고 시장폭 시장폭이라는 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만 보면 불안하지만 지금 필수 소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가 오늘도 올랐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치주의 대표주의자는 누가 말해도 벅시에서의 아닙니까? 오늘 사상체 효과가 또 같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시장을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최선이라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침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3% 하락하고 S&P가 2% 빠졌는데 그 가치주는 올랐네요? 가치도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주자인 벅시에서의 사상체 효과가 같고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분산 투자에 대한 조언 함께 드리고요 9월은 안 좋다? 그것에 대한 미리 팔겠다 거기다 강세론자 텀리가 조정 경고를 낸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냥 안 좋다가 아니고 아마 매수의 기회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것보다 앞에 상황이 조금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롭습니다 엔비디아 대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실시간 댓글에 반도체 무섭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거의 폭락 수준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오늘 10%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시가총에 2,5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시가총에 2,500억 달러 장난이 아니잖아요 2,500달러는 엔비디아의 기준을 보면 하루에 시가총에 줄어든 건 역사적도 한 번 신규록 안 좋지만 오늘 신규록을 기록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세븐 주식이 전체적으로 한 3% 이상 떨어졌고요 기술주가 오늘 한 5%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지만 엔비디아건 모건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히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전까지는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변동성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퀄러티 퀄러티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꼭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변동성이나 확대시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산터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안이 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항상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물론 좋죠 최고의 주식인 게 틀림없는데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좋지만 지금은 그와 견제할 수 있는 만큼의 상대적인 어떤 리츠 마켓을 갖고 있는 것이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식도 오늘 다 같이 떨어졌는데요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네트워킹 칩의 설계 전문 기업이 되겠는데요 1분기는 기대 이하의 실적이 약간 벗어났지만 상대적으로 2분기는 상대적으로 부합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매출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스키아나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AI 관련 쪽에서 대안이 몇 가지 있고 이들도 충분하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거래를 하면서 충분하게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최소 8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는 월가의 소식이네요 미국의 대선은 변동성이다 이걸 좀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엔비디아 오늘 시총 250억 달러 증발은 안 좋은 걸로 사상 최고치 오늘 엔비디아 대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CNBC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공우주 주식인데요 요즘에 위원님 보잉의 주가 좀 안 좋습니다 좀 매서운 표현인데 대비해서 항공우주, 방위산업 쪽은 대선 관련해서도 대안이 되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보잉이라는 주식을 생각하시면 보잉이 한 3년 전인가요? 벌써 4년 전에 큰 사고가 잇따라 나면서 그다음부터 흘러내렸고요 작년 겨울에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는데 기후에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한테는 오늘도 주가가 큰 포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만 있었더니 잠깐 말씀드린 보잉은 웰스파고에서 투자기는 중립에서 아예 매도로 내려놨고요 지금 주가는 160달러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목표 주가 기존 180달러 수준에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 이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놨는데요 보잉은 제가 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보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을 재개하는 것인데요 당초 작년에 얘기할 때 보면 빠르면 금년 말에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순현금이 올해도 마이너스 안 좋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배당 재개가 올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의견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주식 사는 것은 한국 주식 하실 때 최소한 하시고요 미국 주식은 떨어질 때 하시는 건 아니다 특히 업황이라 이런 것들이 실적이 부진할 때는 이런 걸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거가 인텔이다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요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보잉이 어려움 보잉이 어려움이라는 게 딱 이거 아닙니까 새로운 비행기를 자꾸 납품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이건 민수용 군사용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시면 복도가 두 개 있는 것이 있고 하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737 시리즈가 복도가 하나 있습니다 양쪽 의자 두 개씩 세 개씩 있는 거예요 딱 그게 전 세계 비행기의 70%인데요 전 세계 누가 만들듯이 간에 그 시장의 엔진을 80% 이들이 장착하고 있고요 오래된 비행기면 또 이런 거 엔진을 교체할 수요가 있는데 그런 거다 이들이 독점하는 위협이다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마디로 좋은 회사 다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트랜스다인그룹도 역시 두 개를 모두 지금 월계에서는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GE가 보잉과 대조적인 의견이고요 보잉은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 하향 확인하시고요 보수적 의견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그러니까 미국 종목에서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네요 보잉 그렇고 또 인텔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요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다 떨어지면서 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만 올해 40% 이상 상승한 종목인데 30% 더 오를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월계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과한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700달러 점 넘어오면서 사상체 효과 같고요 오늘 이제 약간 떨어져서 675달러 수준으로 가 있는데요 피보탈 리서치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시기에 기존에 800달러 목표를 또 90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30% 훌쩍 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아이디 공유 금지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건 이제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제로 가입자가 좀 줄어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한 달 이후에 처음에 가입하고 한 달 이후에 그리고 첫 가입하고 1년 후에 유지하는 비율 같은 것이 미국은 통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지금에서 그런 관점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이드만 매일 보셔도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세퇴하는구나 이런 걸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